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.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주의 고자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부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을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나를 부부신 주의 고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주의 고자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한 주의 고자로 나갈 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신차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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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차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신차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신차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세상 죄 지지고 무선 안 안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비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신청을 지시오 무선 죄가 있나 정우지 안 사랑이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비를 흘리기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네 네가 없네 신청아의 공로로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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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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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성도여 사랑하세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을 적시네 내가 만날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님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알기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날 가장 큰 영성 예수 세상 어떻게 그분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날 가장 큰 영성 내가 만날 가장 큰 영성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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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